제능 나눔 페스티벌 현장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나 노하우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능 나눔 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서울시청 여자사이클 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여자팀 전연경 코치입니다 저희 서울시청 여자팀은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팀입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청 여자팀 처음에 탈 때는 멀리 버틸 것 같고 익숙해지면 멀리 버틸 것 같고 지금은 고정, 통로라, 통로라 여기 로라통만 놓으시고 타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아주 기선도 높게 탈 수 있네요 지금도 꼭 잡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어깨가 두개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글쎄 여기 김에 어깨나 팔에 손에 힘을 깔고 그냥 얹혀본다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부실할 테니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야를 하나 더 내리면은 사실은 더 편할 거예요 테이더스가 조금 더 높게 나오면 하나 더 내려보시고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늦게 잡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어 테이더스가 낮게 나오니까 더 편할 거예요 제가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어깨 잘 타는 거예요 지금 편지 1분도 안 되는데 제 손 났잖아요 감사합니다 서울시업 계약하죠 아 어떻게 이렇게 조우성 코치님한테 직접 평로라 레슨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 되게 영광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로라 잘 타셨어요? 아니요 처음 타는 건데 가르침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서울시청 팀부스에 모였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이런 행사에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여서 아 너무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열심히 어 열심히 어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맘에 아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